야야야 그만 공격해 너한테 주면 되지 에이 방금은 주운 장비인데 남한테 뺏겨버렸어 어? 이거 사모님 아니야? 요즘 밤에 여기서 사모님 사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갑니다 신기 랜덤 상자 저 제가 좀 급해서 그럼 이 말 어어어?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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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모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수같이 내용만 한 번 보여줄게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건 동무지 그냥 넘기기가 어? 또 하나 나왔는데? 두 개로?